네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길을 걷던 행인을 향해서 네 음료수가 던긴 컵을 냅다 던집니다. 그리고 좋다고 운전자와 함께 깔깔거리는데요. 계속 던져야 돼요. 이들의 만행은 한 번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. 영상 한번 보시죠. 뭐하는 인가들일까요? 놀라지 마십시오. 네 놀라지 마십시오. 뭐하는 사람들일까요? 정말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. 천천히 보니 옷에 폴리스라고 적혀있죠.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그래 시민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.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. 1년 동안 저런 짓을 해왔는데 주로 마약범들을 상대하는 터라 경찰차도 일반차와 모습 같았고요. 그러니 경찰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저 경찰관들 해고됐고요. 징역형을 받아서 교도소까지 갔습니다. 아유 쌤톡이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